과학수사가 점점 발전하면서 수십 년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던 미죄사건들도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제는 범인이 흘린 땀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올, 희미한 지문만 가지고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로 쓰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 기술이 발전한 거죠. 예를 들면 피가 튄 흔적을 분석해서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추정할 수 있고요. 범인의 성별이나 키까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범죄 흔적이나 증거를 감추려고 더 머리를 써요. 더 복잡하고 계획적으로. 근데 그 위에 과학수사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디테일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만큼 과학수사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범인이 과학수사로 분석할 수 없는 형태로 어떻게 피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의 몸에 남은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이걸 과학수사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럴 때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의 수사로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형사들이 탐문을 하고 잠복근무를 하면서 발품을 파는 수사를 하는 거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도 그래요. 단서가 거의 없던 사건을 형사들의 발로 뛰는 노력 그리고 제보만으로 해결한 사건이거든요. 아마 유튜브에서는 많이 접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동일한 사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성남에서 벌어진 사건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3일 밤 10시에 경찰로 신고 전화한 동이 들어와요. 39세의 남성 홍 씨였는데 신고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봤더니 67세 어머니 한 씨와 홍 씨의 약혼녀 김 씨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에 위치한 한 여인숙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씨가 이 여인숙의 주인이었고요. 김 씨는 신고자 홍 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한마디로 피해자 두 사람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사이였던 거예요. 홍 씨에 의하면 그날 두 사람이 여인숙 카운터를 함께 봤었고 자신은 외부에 일이 있어서 외출을 나갔었다고 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밤 10시쯤에 여인숙으로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와 약혼녀가 흉기에 무자비하게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내실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었나 봐요. 이 내실이 완전히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약혼녀 김 씨는 복부에 심한 자상을 입고 복부 대동맥류 파혈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어머니 한 씨는 등에 자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후송이 되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한 씨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바로 진술을 받고 수사를 시작해요. 정신을 차린 한 씨는 여인숙에 들어온 20대의 의문의 남성 두 명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둘 다 취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인숙에 딱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씨가 이걸 거절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내실로 쳐들어오더니 한 씨와 김 씨 두 사람을 막무가내로 폭행합니다. 결국은 이 두 여성이 반기절 상태가 될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고 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와서 이 둘을 공격했다는 거죠. 예비 며느리 김 씨는 범인들에게 맞으면서도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 돈도 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 이렇게 빌었다고 해요. 그런 애원을 무시하고 그들은 두 사람을 흉기로 무참히 그것도 여러 번 공격합니다. 상대적으로 한 씨가 김 씨보다 공격을 덜 당하면서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젊은 남자 둘이었다는 것 말고는 범인들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차기도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사실 뭐 정신이나 몸 상태도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이기도 했었고요. 어떤 추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럼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어떻게 됐을까? 현장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죠.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인 거예요. 경찰이 얻은 유일한 단서. 범인이 두 명의 20대 남성이다. 한 씨의 진술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수사의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강추했던 돈의 액수 때문이에요. 60만 원이잖아요. 이 60만 원 때문에 강도 살인을 계획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범인 입장에서는 그 업소에 60만 원이 있을지 100만 원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2007년 당시에는 현금 거래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강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당시 경찰의 판단은 60만 원으로 강도 살인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생각한 가능성이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 한 씨와 사망한 김 씨에 대해서 주변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요. 특별히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말을 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차라리 원한에 의한 범죄라면 주변 인물들을 수사해서 용의자 후보라도 골라낼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한 씨는 두 사람을 또 처음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도 살인일 가능성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범인들이 이 여인숙에 있는 현금을 노리고 일부러 여자만 지키고 있는 여인숙의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해요. 근데 방향은 잡았지만 단서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경찰들 사이에서는 사건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미제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아있는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 이 현장을 다시 분석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요. 근데 더 이상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사에 정말 한 걸음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분석할 단서가 없으니까요. 결국 경찰은 200곳이 넘는 인근 숙박업소를 일일이 탐문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범인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의심되는 사람을 보진 않았는지 하나씩 추적해 나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밤낮 없이 이 여인숙 골목을 뛰어다니고 잠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 범위를 인근 주택가까지 넓혀요. 근데 여기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수상해 보이는 사람도 없고 사건 전으로 이 인근에서 범인들을 목격했다는 목격 제보도 없고 그렇다면 범행 직후에 범인들이 이 지역을 바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경찰은 고심 끝에 성남의 영업용 택시에 연결된 GPS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요 사건 발생 경보를 전달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경찰서 상황실에서 문자를 보내면 택시 내비게이션 화면에 그대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분명히 옷에 혈흔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공격했는데 그래서 이 성남 지역에서 운행하는 약 2,000대의 영업용 택시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중요 사건 발생 중동 인근에서 옷에 혈흔이 묻은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님은 신고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던 거죠. 그리고 두 명의 택시기사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제보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에 옷에 혈흔이 묻은 남자 둘을 태웠다가 요금 시비가 붙었다라고 제보를 했어요. 손님 중에 한 사람은 멜빵바지를 입고 짧은 머리를 했고 한 사람은 머리가 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두 남성이 했던 대화까지 이 기사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소 충격적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기 직전에 문을 열면서 이 사람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다 들었던 거예요. 이 두 남성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이번에 걸려 들어가면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옷에 피가 묻은 두 남성을 태웠는데 그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이 사건과의 연관성이 적지 않아 보이죠. 두 번째 제보는 또 다른 택시기사님인데 이분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에 남자 두 명과 말투가 어눌한 여자 한 명을 태우고 서울 영등포역 부근까지 태워줬다라고 제보를 합니다. 근데 한 씨가 진술했던 범인은 남자만 두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자 한 명이 더 껴있다는 이 제보는 당시에 좀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무시가 됐었어요. 이렇게 택시 제보를 받으면서 그 와중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인근 업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의심되는 사람을 보진 않았는지 이런 탐문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근 여인숙 업주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게 돼요. 사건 발생일쯤에 되게 말투가 어눌한 여성이 장기투숙을 했었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숙박업소에서 숙박계를 쓰진 않지만 당시에 이 업소에서는 장기투숙자에게는 숙박계를 받았었나 봐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해당 여인숙 숙박계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여성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 한 명이랑 남성 두 명의 이름이 써있었고요. 이 세 사람이 함께 혼숙을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숙박계 속 두 남성은 28세의 함씨, 23세의 심씨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진짜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도 뭘 하는 사람들인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특별한 직업 없이 지하철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서 택시기사 두 분의 제보 중에 무시됐었던 두 번째 제보 있었잖아요. 남자 두 명의 말투가 어눌한 여자를 태웠다. 당시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 무시됐던 제보였는데 이 사건 현장 인근의 여인숙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연관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택시기사의 목격담, 남자 두 명, 피무든 옷과 무기징역에 대한 대화, 요금 12, 두 번째 목격담은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시했었지만 이 세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투숙을 했었다. 첫 번째 택시기사의 목격담 속에 있었던 그 두 남성이 두 번째 택시기사, 여성과 함께 있었던 그 목격담 속의 두 남성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기사가 제보했던 그 남성들의 인상착의와 말투로 봤을 때 두 번째 제보된 남성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어요. 경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두 남성을 찾기 위해서 앵버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찰한테 쉽게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살인사건이 났다. 유력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거듭해서 결국 이 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숙박계에 적혀있던 남성 함씨와 심씨가 맞았고요. 말이 어느란 여성은 함씨의 동거녀로 확인돼요. 이 셋은 성남 일대에서 앵버리를 하면서 하루에 숙박비 만 원 정도 하는 저렴한 여인숙을 돌아다니면서 혼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제보와 경찰의 탐문수사 결과가 일치했어요. 경찰은 이들이 택시에서 내렸다는 그 영등포역 부근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근에서 이제 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영등포역 가보셨죠? 지하철역도 있지만 기차역도 있잖아요. 주변에 숙박업소는 또 수백 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개의 업소들 중에 앵버리들이 머물만한 가격이 저렴한 여인숙 250곳을 출연했고요. pc방에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pc방도 100곳 정도를 출연해요. 이렇게 350여 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일일이 탐문하고 잠복을 하면서 집중수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영등포역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 앵버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으로부터 함씨와 심씨가 소속된 그 앵버리 집단이 지금 종로구 돈이동에 한 여인숙에 머물고 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돼요. 1월 26일 경찰은 이들이 지내는 종로 여인숙으로 바로 출동을 했고요. 그곳을 급습합니다. 다행히 이 여인숙 방 안에 함씨와 심씨가 함께 있었어요. 자고 있는 그들을 경찰이 단숨에 제압했고요. 바로 상황을 파악한 함씨가 경찰에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경찰들이 자신의 아지트를 찾아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 주변 여인숙에 본인들 이름까지 써놨었겠죠. 근데 그런 우리를 찾아냈다? 우리 범죄를 다 알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경찰의 예상이 맞았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숙에 있는 현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자신들의 얼굴을 봤을 것 같아서 때릴 때 봤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도 단서가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현장만 남아있었던 그런 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13일 만에 해결된 거예요. CCTV도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주범인 함씨와 심씨의 진술, 그리고 담당 형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씨와 심씨는 지하철 분당선에서 앵벌이 생활을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보통 앵벌이들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좀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좀 어린 아이들이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은 술을 먹거나 PC방에서 쓰거나 하면서 바로바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다가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요. 그게 강도짓이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쪽으로는 사고의 회로가 돌아가지 않는 놈들이었습니다. 이미 함씨는 강도상해의 팔범이었거든요. 그는 심씨에게 이번에 한탄 크게 해서 우리 편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범행을 제안해요. 심씨는 또 이걸 분별 못하고 받아들였죠. 그렇게 범행 장소를 상해하다가 머릿속에 뭔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전에 갔었던 한 여인숙에 여자들만 카운터를 보고 있었다. 이거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한씨의 여인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숙을 범행 장소로 결정을 한 거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범행 직전 화각제를 술에 타서 마셔요. 때마침 예전처럼 한씨와 김씨 이렇게 여자 두 명이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고 이들은 카운터를 보던 한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한씨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인숙을 진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질라쁜 애들이구나. 그래서 그냥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여자 불러주는 곳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좋게 좋게 돌려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범인들이 순식간에 여인숙 내실로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막무가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해를 하고 현금 60만 원까지 챙겨서 달아나요. 그리고 나서는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성남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택시를 다섯 번을 갈아타요. 그러다가 여러 택시기사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나눴던 대화, 무기징역 뭐 이런 거 그리고 피 묻은 옷차림 이런 것들이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됐고 택시기사들의 제보로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이 해결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반성하는 척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만 경찰서 안에서는 서로 웃고 떠들었다고 해요. 배고프다고 말하면서 맛있게 빵까지 얻어 먹었고요. 자기들 편하게 살자고 죄 없는 사람들 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의 태도가 이 정도입니다. 두 사람의 최종 형량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고생도 참 많이 하고 사건 내용도 잔인한 편인데 그 잔인성에 비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니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사건이 언론에 집중을 받게 되면 내용도 많이 공개가 되고 후속 보도도 되게 많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형량까지는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앵벌이는 한 곳에 정착해서 지내지 않잖아요. 계속 옮겨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여기저기서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범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기도 했죠. 한 번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해서 쉽게 돈을 얻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 범행을 멈출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경찰이 당시에 성남에서는 200여 곳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350여 곳이 넘는 그러니까 550여 곳이 넘는 업소들을 탐문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묻고 기록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얻게 된 정보들은 또 좀 많았겠어요. 이 중에서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 이런 거 다 분리해내는 작업. 그 판단 과정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정말 아무 실마리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수사를 했을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했어요. gps 범죄신고 시스템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성남시 모든 택시에 장착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단서가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목격될 수밖에 없고 결코 숨겨질 수 없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